에잉! 김어링! 팬미팅이요? 그런 건 안하고 그럼 LCK 결승 보러 갈 거니까 그때 오세요 나 친구들이랑 7명이서 결승 보러 가고 이러고 있는데 밥 사주는 거 맞지? 미친놈이 니가 사줘 니 친구들은 너만아 너만 너만은 사줄 수 있는데 니 친구들 6명은 에바야 지원만큼 하는 원빌만인데 지원이 만큼 생긴 건 시발 아 왜 이렇게 했어 이 새끼 어 네이스 좋아요 보통 구독특권 다 자기 얼굴 해놓지 않나 방송하는 사람 어어 시발 아드 박았네 어어 아 시발 족같다 아 너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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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우리 정글 이렇게 못해 아 시발 5레벨이야 정글만 돌았는데 뭐해? 뭐하냐 애들? 어? 어? 아 씨발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아 뭐하냐 이 쌍놈의 새끼야 그걸 왜 건드려 씨발 아 진짜 아 아 진짜 씨발 아 환장하겠다 진짜 아 ㅈ같애 그냥 아 게임하자 아 누가 반대했어 아 저 새끼네 애들 아 아 씨발 게임이 아니라 아 꺼져 이 씨발 연아 ㅈ같은 새끼야 아 저칸부터 재수가 없어 아 제발 이번에 이기자 진짜 아 아 씨발 이 변신새끼 또 있어 아 피드리스틱 또 있어 씨발 아 ㅈ같애 그냥 아 씨발 하기싶네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쉬었다 돌릴걸 진짜 아 아 저거냐 다치하고 오늘 쉬었다 돌릴게요 아 얘가 데리라고 뭐냐 이 새끼 다 똥 싸네 어때 KDA가 다 이래 뭐 이렇게 되냐 환장에 어이 씨 뭐 이렇게 되냐 환장에 레이스 좋아요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cent 아 alles 아 한 아 아 아 아 아 다 아 아 저거 왜 이를 안 터뜨리냐 와 얘 진짜 대리 받았나봐 왜 이렇게 못해 아 시바 이건 이득이 아닌데 그렇지 아 블라디 씨발 저거 또 죽네 오 쉣 뭐랑 빨가 그랬나 그렇지 아 저거 살기 힘들겠는데 오 쉣 그렇지 좋아요 데이스 뭐 이런 새끼한테 발렸어 어떻게 진거냐 얘한테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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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탈 나갔네 그렇지 그렇지 공수 암튼 파이크야 시발 베인 했는데 파이크 베인 존나 에반데 진짜 파이크 베인 존나 에반데 진짜 안 됐어 아야 존나 밉상이네 왜 때려 때릴거면 저 앞에 있는 거 뒤에는 거 때리지 아 그거 GC 얘기 그만하세요 자기 돈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뭐라 그래 싫어할 거야 나가 개새끼야 뭘 GC 변화가 생겨 아 그만 얘기해 아니 그냥 어 미친놈이네 정신 나갔나봐 바로 그냥 벽공이죠 아 으어 씨바 이거 왜 맞아 으이 쓰 세일러 쓰 진 자아 아 손 먹지 말지 좀 그렇네 아 아 씨바 아 존나 아깝다 아 이거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네이스 네이스 어 퀴 빠졌다 퀴랑 부원 빠졌는데 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 진짜 왜그래 힘내세요 연기를 잘 해야돼 멜진들이 때릴 때 존나 엄살 떨면서 동경심 유발하려고 하는 거 존나 싫어한단 말이야 오히려 더 때려요 그럼 연기를 잘해야 돼 적당히 아프면서도 살짝 버... 버티는 거 노력하는 거 보여줘야돼 그럼 좋아한다고 그리고 와 그리고 아 진짜 다른 애껀 참겠는데 네 로킹은 진짜 너무 아파 같아 못참겠어 이러면 존나 좋아해 그냥 아유 씨발 그냥 건들지 마 좀 존나 밉상이야 어 저 씨발새끼 내 랩 털어간다 오케이 사수 롤하면 원래 화 많죠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냐는 사람들 여기 앉혀놓잖아 한 시간 내로 무조건 하네 롤할 때 화 안 내는 것도 살짝 의심해봐야 돼 감정이 살짝 메마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 뭔가 그런 사람들은 슬픈 거 봐도 눈물 안 나고 그럴 수도 있어 롤할 때 웃으면서 하는 분 특징 본인빼고 다 화나있음 이거 이거 부수자 이거 이거 전력불언데도 못 부숴었었네 와 씨발 이거 땡기면 어떡해 미친 미쳤나봐 왜냐면 우리 핫반이 아니었거든 한 시간 동안 맞아서 기분도 안 좋은데 더블 기모링 한번만 해줘 요새 좀 시기가 그래서 기모링은 사무관 폐집니다 고맙습니다 인-이-이-이-이-이 PPTIKEMAN-유 인-이-이-이-이-이-이 Rin 그럼 세웄만 유 아이쿠 감사합니다 불어봐 좀 불어봐 아휴 아 진짜 파이크가 너무 쓸모없다 자 하다못해 룰루만 해줬수록 이거 내가 다 잡았는데 그렇지!!! 아깔리!!! 진자아아 믿고 있었다구 뭘 레전드야 이러고 있어 라인저는 우리 조합이 그렇다 치는데 한타에서 뭐 해줘야지 잘하는 파이크들 날라 다녀 진짜 한타에서 어그로 빼주고 스톤 걸어주고 다 해준단 말이야 오케이!!! 이게 무슨 딜이야? 이게 무슨 딜이야? 와 이즈가 딜 너무 세다 아 파이크 진짜 하는거 너무 없어 이새끼 궁극기 있는거 봐 씨발 어디다 쓸라고 안썼어 제옥이 씨발 놈 교통사고 나라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1진이에요? 왜? 장난 아니었어? 대새끼네 이거 어? 학교 어디야 씨발 행정실에 전화해줄게 아 이즈리 어떡하냐 저거 학교 생활 꼬이기 싫으면 신고하지마라 신고해야지 제옥이 너? 야 이 씨발 놈아 반 친구 때리지마라 저는 맞았을 때 중학교 때 일렀어요 선생님한테 학교 그냥 무단결근하고 학교하기 싫어가지고 왜 알았냐고 다음날 했더니 얘가 때려가지고 오기 싫다고 그래서 그 새끼가 나한테 반성문 3장 쓴거 아 사과문 3장 낳아줬어 와 진짜 씨발 파이크 내 던져나 진짜 아 아 아 아 파이크 진짜 아 아 파이크 진짜 너무하네 아 파이크 진짜 아아 언제 가라니까 씨발 말을 안들어 뭐라고 좀 말을 해봐 이 개새끼야 씨발 아 GC 찾아가고 싶네 ㅈ같은 새끼 아 ㅈ같네 진짜 아 아 연판 이깁시다 팀 전적 좋다 아 씨발 그러네 캠을 껐는데 이거랑 꾸고 아 이러면 비웅신 언딜 해 빨리 야 서포 타께 언제 캐리하나요 아 100% 고맙습니다 킬이 하고싶은데 진짜 아 전판에도 솔직히 이길만 했는데 진짜 존나 아깝다 올라가고 싶으면 서포터 구해서 하는건 어떠십니까 아 그것도 맞긴 한데 솔랭 솔랭으로 올리고싶어가지고 아 맞아 그리고 듀오를 올리잖아 뭐래 씨발 듀오빨로 올린 새끼가 베베 이런다니까 100% 그리고 듀오를 올렸다가 또 떨어지잖아 에이 이 새끼 듀오로 버스 타더니 꿀 좋다 이러면 나 그거 못 참아 진짜 위에 있네 아 아 아 아 아 여기 뭐 있어 이리로 갔구나 아 아 이거 따자 이거 따자 다 잡아 제발 야 방금 럭스 병타 왜 안나와? 아니 뭐야? 럭스 병타 어떻게 피했어 씨발? 아 쉴드인가? 아니 어이없네 아 씨발 진짜 아 너무 쎄다 템이 아 아 제발 거기다 스킬 쓰지 말아줘 뭐하냐 쟤? 아 구원 뭔데 씨발 야 얘 뭐 노리냐? 아 저 일부러 저러나봐 아 아 달리야 진짜 우리 힘들어 아 씨발 이 새끼도 구원 계속 주네 아 쟋같아 지랄한다 아이고 씨발 아 이게 민낭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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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뗏으로 또 챙겨주네 앨리스가 고맙다 베란 될라나 이거? 야 이거 일단 치는게 맞아 베이스 진정 셀론 믿고 있었다고 아 그럼 알아요 저도 무슨 씨발 롤 처음하는 사람인줄 아네 똥좀쌌다고 괜찮아 쿨 54초야 이런 씨발 네이스 끝이 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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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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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부어는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진짜 벨코즈가 진짜 봉친질 해가지고 시키는 다 빛나가고 계속 야 우리끼리가 저 새끼 버려 빠져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 대무준 우신 석창 시절 버릇 못 고치고 벨코즈 왕가 시키는거 봐라 뭔소리야 저번에 몰랭하다 만나셨을 때 같이 라인 서주니까 내가 질친구인줄 아내라고 하셨잖아요 뭔소리에요 겜 끝나고 이음 기급 질디음 칠거 생각하니까 닉네임 뭔데요 몰랭했을 때 닉네임 없으면 벨입니다 제 몰랭할때 채팅을 잘 안쳐 어 페이스 젠장 믿고 있었다구 도망가 아 솔직히 이 정도 벨코즈 이런 애 달고 이 정도 했으면 솔직히 뭔 일찌 맞지 캐리 10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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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지 11캐지 도망가는 페이스롱 이 Fifated 일 Valley